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살짝 붙어서 결론으로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 포즈를 다이어트에 날아주세요. 오른쪽도 올려주시고요. 잘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퍼즐! 퍼즐 너무 좋아요. 잘 못하셔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올림픽 약간 게임계에서는 아이돌계에서는 올림픽이거든요. 선수들이에요. 아이돌을 대표해서 나온 대표 선수들입니다. 컨디션이 연착했어요. 이번에 에나씨는 오버워치 종목에 출전합니다.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궁금하네요.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이유요? 죄송해요.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버워치는 항상 시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소스토리에 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워치 구운 좀 세 가지만하게 주세요. 일단 신경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거점을 끊은 것도 있고 황금에 운송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마케이드가 굉장히 젊은 것도 재미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워치 관계자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버워치 관계자분들께 바라는 점이 오버워치 바라는 점이 오버워치 바라는 점이요? 네 네 한번 오버워치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앱팀은 오버워치 모듈을 아직 대기적분이 한 번 듣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워치를 위해서 호주 한 번 주시죠. 오버워치 호주 아 네 오늘 쟤이 굉장히 타기 때문에 무릎은 못붙이지만 굉장히 타려고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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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하나 둘 오버워치 고대는 에이프리아 도전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자 이번에 어 게임의 종목에는 제이홍씨와 메리지엘도 네 다가와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처음에도 오박씨를 자주 하는 회원인데 이번에도 제가 코인홀바 하겠고요. 그중에는 제이홍씨와 몰기지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이홍? 제이홍씨는 열심히 해서 표준을 다해서 스킬을 아 아마 서로서로 도우면서 꼭 멋진 동기를 보여준 거라 생각이 띕니다. 자 이제 해몽어심 아 이거 게임 해봤어요? 음 해봤어? 네 골든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자 저의 점수 다섯 번에 뽑아서 저희가 점수를 합산해서 한 팀에게 그 팀에게 골든카드를 드립니다. 자 과연 누가 도전해볼까요? 예나 예나 예나가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예나요? 어 저는 누에 대하는 보수 호연 전 제가 한번 구정 구정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용산씨 운동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운동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자 먼저 목을 넘어 포즈 한 번 춰 이제 포즈 한 번 자 뭐지? 아 보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아 좋아요 자 화이팅! 화이팅! 오! 정확히 있어요 아 정압도가 있었습니다 정압도가! CLX! 오! 오! 정압수가! 오! 동급형이에요! 동급형입니다 생각보다 잘 뺀 것 같아요 아 잘 뺀 것 같아요 네 아 많이 때려보셨나 봐요 어 사실 몇 번 안 때려봤는데 정압도가 괜찮다고 아 좋습니다 역시 운동의 고수 네 세경이 고수입니다 자 인쇄해 주시고 네 회장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잉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이팅! 나는 미브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